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새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눈이 오는 걸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보이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배당 시즌 또 코앞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배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장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어? 진짜로? 하시면서 놀랄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배당은 꼭 현금만 주는 게 아니다. 자 이걸 들으시면은 아마도 몇몇 기리분들이 하니 기리 뭐 그러면은 쌀로 주겠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받는 현금 배당이 아니라 주식 배당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게 뭔지 그리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뉴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셀트리온 그룹 주주 달래기 현금 주식 배당 동시 결정 셀트 3사가 주식 현금 동시 배당 또는 주식 배당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가가 장기간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니까 셀트가 주주분들을 위해서 배당을 실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자면은 셀트리온은 보통 주 한 주당 현금 750원과 그리고 0.02주의 배당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현금을 주는데 주식도 준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통 주 한 주당 260원과 0.02주 배당을 결정했으며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제약은 현금 배당은 없고 그 대신 보통 주 한 주당 0.03주를 배당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딱 보니까 만약에 저 기릿이 100개를 갖고 있다면은 0.02주 배당이니까 그러니까 2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배당으로 생각한다면은 2%의 배당 수익률이랑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2%를 주냐 아니면은 주식으로 2%를 주냐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어 뭐야 셀트리온 나름 배당을 꽤 많이 주네 야 2%면은 괜찮지 그리고 현금 또 얼마 준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러나 혹시나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고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절대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배당은 고지곳대로 2%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겠죠.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 배당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를 신규 발행의 주식으로 대신하는 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바로 정답이 있었네요. 만약 주식 배당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은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량을 우리에게 나눠준다면은 그건 진짜 현금 배당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주식 배당이라는 거는 신규 발행의 주식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식을 주긴 하는데 그 주식을 신규로 찍어내서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잘 모르겠지만 일단 딱 들어도 뭔가 속는 기분이 들죠. 그리고 플러스 셀트리온 말고 다른 애들도 혹시나 주식 배당 결정을 하는지 다 봤더니 이렇게 정말 많습니다. 여기가 1페이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2페이지. 딱 봐도 20개가 넘는 주식이 주식 배당을 한다고 하죠. 물론 이거는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이고 추후에 발표될 애들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주식 배당을 현재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업들을 쭉 보니까 메디톡스, 광진윈텍, 서부 T&D, 삼진, 나스미디어, 인트로조 등등등 이렇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으며 주식 배당만 하는 애들도 그리고 셀트처럼 주식 현금 배당을 동시에 하는 애들도 이렇게 있다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진짜 대박인 게 있습니다. 자 위에 빨간색인 삼진이란 기업은 주식 배당을 무려 0.2개나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개만 들고 있어도 주식을 2개나 더 준다는 거겠죠. 만약 우리가 셀트를 통해서 이 내용을 먼저 공부하지 않았다면은 마치 20%짜리 배당을 주는 거 이러한 느낌을 받으시고 바로 매수하러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박도 아래에 있습니다. SGC 이테크 건설 여기는 무려 0.3이나 주식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 배당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기업들이 지금까지 딱 봤을 때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배당은 배당이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현금 배당과는 큰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배당은 이득이 크게 없는 헛갭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 기업들 절대 주식 배당을 보고 나서 한익일이 나 이거 20% 배당 찾았어. 야 남들은 다 모를 텐데 나 혼자 먹고 올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왔다가 배당 날을 맞고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봤더니 주식 배당을 주는 애들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주식 배당이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 이 부분도 저기리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딱 2분만에 왜 주식 배당이랑 현금 배당이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주식 배당은 의미가 조금 있긴 하지만 헛갭이랑 가깝다고 말씀드린지 그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진짜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산은 바로 자본 더하기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야 내 자산은 집 하나가 있는데 사실 내가 가진 돈으로는 화장실까지만 내 거고 나머진 다 은행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자산은 뭐라고요? 우리 집이고요. 그리고 자본은 내가 가지고 있던 돈 그러니까 화장실을 살 수 있는 돈 마지막으로 부채는 은행에서 빌린 돈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외워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은 뭐라고요? 자본 더하기 부채 그리고 그 자본은 이렇게 나누져 있는데 자본금, 자본인여금, 이익인여금 등등등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뭔가 어지럽긴 하지만 그런데 벌써 끝났습니다. 오늘은 자본금 그리고 이익인여금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방금 봤다시피 화장실을 살 수 있는 돈 자본 안에는 자본금이랑 그리고 이익인여금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자본금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기릿히릿 주식회사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회사의 자본금은 정말 쉽습니다. 주식 발행 총수 곱하기 액면가를 하면 그게 바로 자본금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총 1,000개고 그 다음에 액면가가 500원이라면 딱 50만 원이 자본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익인여금이 무엇인가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맨날 공부할 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나누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중에 순이익 이 순이익이 회사에 진짜 쌓이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순이익이 쌓이고 쌓이는 게 이익인여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익인여금이 회사의 순현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끝나갑니다.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자산은 뭐 더하기 뭐라고요?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그리고 자본은 자본금이랑 이익인여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완벽하게 따라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물론 위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한 자료로 실제 계산법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릿희릿 주식이사의 자산은 100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20, 자본은 80이 있는데 이 자본은 자본금 30, 그리고 이익인여금이 50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 기릿은 기릿분들 위해서 현금 배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릿희릿 주식이사는 어디서 돈이 빠져나갈까요? 바로 돈이 쌓이고 쌓인 이익인여금에서 빠져나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위 자료처럼 이익인여금에서 10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자본에서 10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자산에서도 10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사 자체에서 10이라는 돈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10이 어디로 간다고요? 기릿분들이 현금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딱 봤을 때 배당을 받는 거는 딱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주식 배당은 지금까지 봤다시피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산은 100, 부채는 20, 그리고 자본은 80. 이러한 상황에서 이 주식 배당은 어쨌든 배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익인여금에서 10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주식을 새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10이 빠져나간 만큼 자본금이 10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이익인여금은 분명 10이 줄어서 어 배당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 돈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자본금으로 가게 되고 결국 자본은 80 그대로 자산도 100 그대로가 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현금 배당이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 배당은 회사에서 돈이 도는 것뿐 주식수만 늘어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대로인데 주식수는 늘어나는 무상증자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명의 사람이 똑같이 피자를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자는 한 판밖에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100등분을 한 다음에 사이좋게 10조각씩 나눠 먹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상증자와 비슷하게 주식수만 늘리는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10명 그대로고 그리고 피자도 한 판 그대로인데 피자를 그냥 100등분이 아니라 110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한 사람당 11조각씩 나눠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피자를 먹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 뭐야 항상 10조각이다가 11조각이 됐네. 야 기분 좋다. 그러나 결국 피자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먹는 양은 똑같다는 거 회사는 바뀐 게 없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기분들이 깔끔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의미 없는 주식 배당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환원을 해야 되긴 하는데 돈이 없는 회사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한 성장주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을 해야 되긴 하는데 현금 유출 없이 어쨌든 배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봤다시피 셀트리론처럼 뉴스도 크게 낼 수 있겠죠. 이만큼 주식 배당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은 어 셀트리론 생각보다 배당을 많이 주네. 이러한 착시 효과도 조금을 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배당 대신에 주식 배당을 주면은 그 남는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돈으로 연구 개발이나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이 당연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봤을 때는 별미가 없겠지만 만약 이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간다면은 주식 수가 늘어난 것도 충분히 의미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배당을 받는다면은 현금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주식이 좋을까요? 당연히 현금 배당이 더 좋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끝났습니다. 엔딩송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추가적인 정보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 현금 배당을 받을 때는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주식 배당을 받을 때도 세금 내나?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당연히 세금을 낸다고 보시고요. 다만 현재 주가가 아니라 액면가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주식 배당을 받았는데 소수점을 전부 다 채우지 못해서 0.88 주식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는 주주 정기총의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계산해서 통장에다가 꼽아준다는 거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된다는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현금 배당 그리고 주식 배당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는 한 주도 기름분들 화이팅 하시고 원하는 바 전부 다 이루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바이요! 바이요! 바이요!